GDP가 높은 나라의 국민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덩제적인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이 관찰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와 낮은 행복 수준이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약구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최은수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요 유튜브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말벌을 행복해지는 확실한 방법 같은 주제의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개인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또 시대와 문화, 공간 차이에 따라서도 개념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행복, 해피니스로 번역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어는 유대문야 혹은 에우다이문야라고 하는데요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에우와 신 혹은 영혼이란 뜻의 다이문이 합쳐진 말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이 운이 좋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상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복의 개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유럽의 개몽주의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독립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점차 행복은 개인의 의지로 추구할 수 있고 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미국 독립선언서는 행복을 모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주관적 안녕감, subject well-being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경험하는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공간적인 차이에서도 문화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는데요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을 만족하고 또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북유럽이고 그 다음은 서유럽권과 북미, 그리고 기타 영어권 국가 순입니다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이 관찰되는데요 경제 수준을 고려하는 이유는 경제 수준과 행복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국민 1인당 총생산 GDP와 행복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GDP가 높은 나라의 국민이 전반적으로 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행복 수준이 낮은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문화와 낮은 행복 수준이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세 나라는 소위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문화의 어떠한 면이 행복 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걸까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가진 태도, 성격, 취향, 선호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들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아는 독립적인 존재이죠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아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자아의 정체성은 맥락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님이 하신 연구가 이런 동서양 자아관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자신의 성격 특성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평가를 했지만 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자신의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어떤 시점 혹은 누구의 시점으로 회상하시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경험을 경험하는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회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바깥에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회상하시나요? 연구에 의하면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제3자가 바라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집단주의 문화에 상호의준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내재화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의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비교입니다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서 자신을 파악하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타이트한 문화권일수록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 많고 규범을 어겼을 때 그 대가가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문화적인 경직성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 각 주의 지역 문화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사회적 비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대조해보면 규범이 더 타이트한 지역의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경직된 편일까요? 아니면 이슬람 편일까요? 전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이슬람 종교 문화권 다음으로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격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많이 비교하고 사회적 기준에 민감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정보를 탐색하고 취합하는 사회적 비교 과정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비교는 우리가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타인과 협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을 제공해준다고 믿습니다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개인의 실리지만 동시에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이고 생산자이기 때문에 환경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인 규범과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Donal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